바쁜 일상 식사 시간조차 아껴야 한다 오후이면 사실 그 작은 것도 아니에요 더 짧게 먹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빨리 먹고 덜 씹는 식습관이 당신의 뇌를 망가뜨린다면 치매가 원래 발생할 시점보다 훨씬 더 빨리 발생하거나 또 발생하고 나서도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위험이 높습니다 식도를 위협하는 위산의 역수대, 비만, 당뇨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건강에 적시놀이 켜는 속식 빨리 드시는 분들 중에 비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같이 동반하고 계신 같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과 젊음을 되찾아가는 사람들 지금 씹기의 놀라운 힘에 주목하라 KBS KBS